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준수도 저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계속 돈을 안 갚고요 그리고 우리 창민이는 요즘에 힘이 너무 많이 세져서 형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리고 유천이는 요즘에 유천이는 좀 이렇게 강아지 자기만의 영역 표현 능력이 너무나 대단해요 그리고 우리 윤호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러워요? 네? 뭐가 부담스러워요? 가끔씩은 저를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참상하지마 참상하지마 그녀가 들어와 버려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했어 참상하지마 참상하지마 참상하지마